최강몬스터즈의 첫 톱몬의 주인공, 4할의 서동몬입니다. 지금 모두 변화구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고 있어요. 그러네요. 정말 이 싸움을 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너무 씩씩하게 잘 던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스튜라이크 투, 분리한 볼 카운트가 됐습니다.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을 요청하고 있어요, 서동욱 서비스가. 크로그를 한번 끊어주고요, 투수가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흐름을 끊어주고 자기 페이스로 끌어와요. 잘한다, 동욱이! 낱개. 낱개 옵니다. 좋은 볼이야, 좋은 볼! 타이밍을 딱 잡아놓고 변화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 타이밍을 잡죠. 투 앤 투의 볼 카운트. 멈쩍 다시 또 지켜봅니다. 진짜 타이밍 좋은데. 타이밍 좋아. 이게 지금 김승준 선수가 지금 당황하는 게 뭐냐 하면 결정으로 지금 두 개를 너무 잘 던졌거든요. 그런데 서동욱 선수는 이런 거죠. 본인도 그럴 거예요. 아마추어에서는 이 정도면 혀성이 나올 만한데. 슬라이더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3볼의 투 스트라이프. 풀카운트가 됐습니다. isn't it? 아, 아. 너푼 터스의 공. 누구 의향이라는 서동욱이 길로로 걸어갑니다. 세 willingly 잘 본다. 너무 잘 본다. 투 스트라이프 먼저 다 나뉘고, 공 네 개를 지켜볼 수 있는 서동욱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골라내니까 김승준 선수는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되거든요. 이게 안 들어간대요. 부담감을 준 거죠. 아주 저랬죠.